모란장 백련다용 나왔습니다. 오늘 장날이거든요. 다시가 엄청 덥죠. 조금 더 움직이기만 하면 땀이 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다시가 굉장히 무더워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좀 찬 바람이 납니다. 여기 잘생긴 백봉인데요. 엄청 큽니다. 놀랐어요. 한 15cm 이상인데요. 여기는 유럽 창들이랍니다. 색감도 손톱 끝 빨갛구요. 그렇게 물은 많이 들지 않았어요. 조금 빠졌죠. 이제부터는 물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도 화재, 물이 잘 드는건데 빠져가지고 이런 색감이구요. 웅동자 여기는 까라슬도 아주 이쁜 모습이네요. 이렇게 많이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예전에 비하면 조금 가지고 나오신거에요. 경화금. 왜냐면 더운 날씨에 조금 시원한 온실속이 있는게 낫죠. 그래도 이쁜 다육대. 또 손님들도 많이는 안나오시지만은 간간 이렇게 보러 나오십니다. 야! 백봉. 아주 튼실하고. 이거는 1개에 2,000원인데 3개에 5,000원. 야! 바위솔도 아주 창구 많이 달고 색감이 이쁩니다. 여기 창 종류구요. 야! 정말 이쁘네요. 여기는 천탑이 야! 이렇게 하얀 꽃을 피워주고 있구요. 지금 물은 많이 빠졌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본래의 색감을 조금 가지고 있네요. 여기는 니틀잼. 노란색 꽃을 피우는 니틀잼이요. 그 다음 우리 이름은 이거는 이쁘죠. 케라리언. 아 귀엽습니다. 케라리언. 이거는 희성민 금. 혁어연. 레드베리. 라디칸스. 이야! 여기는 노라. 귀엽네요. 노라. 이거는 미인종류구요. 통통하고 이쁜데요. 아주 이뻐요. 색감 아주 곱죠. 조금만 기다리면은 물이 이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연봉. 또 목대를 자랑들 하고 있네요. 이쪽에 오니까. 연봉이 이쁜 색감을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이야! 여기는 바이솔 종류들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바이솔드 많이 가지고 나오셨는데. 오늘은 그리 많이 가지고 나오시진 않았는데. 그래도 아주 여러 종류들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어우! 구엉이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구가 엄청납니다. 이야! 화분이 부족할 정도로 자구들이 엄청나요. 여기도 이쁜 바이솔드. 어우! 여기는 피피니구요. 피피니. 아 이쁩니다. 저도 피피니 샀습니다. 여기는 여무신이구요. 여무신이 자구를 엄청 많이 달았네요. 아유! 이뻐요. 그 다음 이쪽은 한개에 3,000원. 이야! 너 이름 뭐니? 이거는 매직 플룻이라네요. 이름 특이하죠? 매직 플룻. 3,000원. 이거는 백봉이 꽃대를 올렸습니다. 자구도 아주 다글다글 엄청납니다. 자! 창구리구요. 어머! 색감 너무 곱죠? 이쪽은 손인장. 손인장.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 눈들리 패드구요. 손인장들이 쭉쭉 곱게 잘 굴러졌네요. 백봉이구요. 엄청납니다. 여기는 실버스타. 아우! 모양이 아주 푸미가 있어요. 이야! 이거는 색감이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자구가 엄청납니다. 여기는 천원짜리들인데요. 아우! 너무 좋은데요. 귀여워요. 리틀잼. 아유! 귀엽다. 그 다음에 여기는 레드베디. 아! 러블리로즈. 아유! 간단한데요. 이거 천원씩입니다. 원래 물이 잘 드는 러우. 러우는 아직도 이렇게. 색감을 좀 가지고 있네요. 월동자. 이거는 많은 햇빛이 필요 없죠? 여기는 홍기린. 라울. 어우! 수미미티. 어우! 방울봉랑이. 꽃을 한 송이. 이렇게 올렸네요. 황금사. 잘 보지도. 너무 더우면은. 지내기가 조금 곤란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선풍기도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환기를 위해서요. 햇빛은 뭐 차광막이 있으니까. 잘 견뎌주죠. 아우! 이쁜. 이쁜. 한 개에 천원씩. 그래도 잘. 관리를 하시고. 덕분에 이쁜. 다육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천원짜리. 다육들을. 온슬로우. 보여드리고요. 천금장. 메비나가 있어요. 까라솔. 이쁜 모습 보여주고요. 익스펙트리아. 철화. 이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백년다육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쁜패들. 보여드렸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